원전이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홈의 2점을 살릴 것이고 마르시니와 고미스, 이에나가가 공격을 이끌 가와사키가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입니다. 추천 배팅 가와사키 프론탈레 승 2.5 오버. 포항 스틸러스 박태아 감독의 데뷔전에서 전북에 패했습니다. 한찬이를 비롯해 중원에 나선 선수들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며 점유율 경합은 잘했지만 조르지가 찬스를 해결하지 못했고 팀을 떠난 선수들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아스프로포타미, 티스와 어저원, 조르지 등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선발 출전했는데 아직은 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에르난데스와 안현범의 연속골로 포항을 잡고 8강 진출에 유리한 구질을 점령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울산에게 내준 리그 우승컵을 되찾아오기 위해 전력 보강에 열을 올렸는데 첫 경기 출발이 산뜻했습니다. 비록 에르난데스가 부상을 당한 건 아쉬웠지만 이동중과 송민기의 움직임이 좋았고 김진수와 홍정우가 버틴 수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포항이 홈의 2점을 살리며 잘하는 점유율 주꾸로 상대를 몰아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박진섭과 이수빈이 경기 내내 상대의 중앙상대로 거친 압박을 걸며 싸워줄 수 있고 홍정우와 김진수가 나설 전북 수비를 넘어서긴 어렵습니다. 두 팀이 90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현대 캐피탈 지난주 경기에서 KB와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승리했습니다. 비에나가 맹활약한 KB의 저항에 고전했는데 그래도 승점 2점을 챙기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직전 경기 부상으로 1세트 이후 빠졌던 정광인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21점을 기록했고 아우메드는 트리플 크라운 포함 34점을 올렸습니다. 삼성화재 김상우 감독 재계약 이후 처음으로 나선 경기에서 한전에 완패했습니다. 유스바니가 트리플 크라운의 블루킹 1점 모자른 25점을 기록했지만 공격 성공률이 47%에 그쳤고 김정우와 김우진 등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선 선수들을 부진했습니다. 김준우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 중앙에 득점이 줄어든 점도 아쉬웠습니다. 코멘트 현대 캐피탈의 승리를 봅니다. 전광인이 부상 여파가 전혀 없기에 허수봉과 더불어 아우메드의 공격 점유율을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고 중앙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올스타 브레이크 들어 팀 경기력이 떨어진 삼성과 달리 경기를 매주지 않은 힘이 월등합니다. 홈의 2점도 누릴 현케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현대 캐피탈 승 185.5 오버 흥국생명 지난주 목요일 홈경기에서 기업은행에 신승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했다면 현대건설을 제치고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3, 4세트를 내리 역전당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44%로 31점을 기록한 김연경이 신일 시절 이후 최다인 디그 33개를 기록하는 등 공수를 모두 책임졌고 김수지가 중앙에서 높은 성공률로 11점을 기록했습니다. 부상 이슈로 한 경기를 신율로우의 경우 이 경기도 휴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퍼 저축은행 44%의 공격 성공률로 26점을 몰아친 야스민을 앞세워 1세트를 따내며 정관장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프로 합류 이후로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한 천적 상태로 다시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필립스와 하이진 등 위들 블루커 듀오로 나선 선수들이 30%도 되지 않는 공격 성공률로 7점 합작에 그쳤고 수비가 불안했습니다. 코멘트 한국생명의 승리를 봅니다. 페퍼는 연패 탈출을 위해 선수단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상에 있는 선수들도 플레인 타임을 가져가는 최근입니다. 그러나 전력상으로 한국생명에 너무 밀립니다. 윌로우가 한 경기를 더 쉬어갈 수도 있지만 김연경이 전위로 올라온 상황에 상대 수비를 폭격할 수 있고 김수지와 이주아가 중앙 5위를 가져갈 한국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한국생명 승 167.5 오버 맨시티 첼시전에서 예상을 깨고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아스날의 2위 자리를 내줬다.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90분 내내 공격적으로 상대를 두들겼는데 홀란드와 포든의 골이 터지지 않았다. 때문에 리버풀과 아스날의 1, 2위를 내줬기에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하다. 홈 연전준이기에 루테이션 가동 없이 풀 전력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프렌트포드 지난 주말 경기에서 리버풀을 패했다. 홈에서 이반 토니와 무파이 투톱을 가동해 선두팀 상대로 승리를 누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레겔론을 비롯해 측면 수비가 무너지며 상대의 윙어들에게 공간을 허용했다. 연달아 강팀을 상대하기에 이번 라운드는 연패를 피하기 위해 템백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브렌트포드는 승격 이후 덴마크 국대중원 듀오를 앞세워 프리미어리그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경기력 기복이 크다. 요한의 위사를 비롯해 대표팀에 자출됐던 선수들이 모두 돌아왔지만 맨시티 상대로는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다. 토크와 포드는 실바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원정팀 수비를 몰아칠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며 맨시티의 다득점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맨시티 승 3.5 오버. 카디프 지난 주말 경기에서 누리치에 완패했다. 선발 센터백으로 나선 콜린스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간 경기였는데 그 후로 연달아 4골을 허용했다. 너무 빠르게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으로 임한 것이 패착이었는데 상대의 공세에 무너졌다. 그로 인해 3연패를 당하며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팀들과의 승점차가 벌어졌고 이번 라운드 홈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디에디오와 에테테, 코를 뜬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플랙번 프레스턴 원정에서 경기를 잘 풀며 승점 3점을 가져가는 듯했다. 리그 득점왕을 노리는 스즈모딕스의 골이 터졌고 팀이 기대하는 갤러고도 역할을 했지만 아쉽게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도 버밍엄 원정 패배 이후 나선 경기에서 승점을 따냈기에 의미는 있다. 코멘트 카디프의 승리를 본다. 블랙번은 최근 원정 3연전 일정을 소화하는 어려운 스케줄이다. 지난 라운드 승점 추가와 달리 또다시 나설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시오피스의 중원 장악력이 나아졌고 텀블과 코리를 주문해서 주도권을 잡을 카디프가 승리할 것이다. 또한 블랙번이 원정에서 승점 추가를 위해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추천 배팅 카디프 승 2.5 언더 입스 위치 다시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 뛰고 있다. 레스터 원정을 시작으로 3경기 무승에 그치며 리즈와 사셈 등에게 역전을 허용했는데 최근 연승에 성공했다. 이 경기에서 6골을 몰아쳤는데 보드헤드가 연속골을 터뜨렸고 무허와 사레미엔토, 허친슨 등이 상대 수비를 공략했다. 워낙 공격진 전력이 좋은 팀인데 이적 시장에서 2명의 주전급 자원을 영입했기에 더 공격 마무리가 좋아졌다. 루도럼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와포드에 패했다. 최하위 탈출을 위해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으로 골을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로 인해 23위 팀과 승점차가 10점까지 벌어지며 다음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은 리그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에 기회는 있지만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 3에서 4연승 이상이 필요하다. 코멘트 입스위치의 승리를 본다. 루도럼은 입스위치 상대로도 원정에서 수비적인 운영으로 승부를 볼 상황이 아니다. 샘 논베와 카프, 찰리 등을 쓰리톱으로 내세워 라인을 올려야 한다. 모르시와 채플랜이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고 보드헤드와 키퍼무어가 해결할 입스위치가 승리할 것이며 입스위치의 멀티골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입스위치 승 2.5 오버 플리머스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리지에 패했다. 선제골 허용 이후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경기 분위기를 주도했는데 동점골이 나오지 않았고 추가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카디프와 스완지 등을 연파하며 중상위권 도약을 누렸었는데 그 후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득점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3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하는 등 수비 라인이 불안하다. 네덜란드 리그 정상급 센터백이었던 플래개수 엘로 영입으로 안정을 꾀한 이번 시즌이지만 흔들리고 있다. 프로미치의 무패를 이어가길 바랬던 직전 경기에서 사샘에 패했다. 3위팀 상대로 홈에서 승점 추가를 위해 수비에 치중하며 경기에 나섰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8위팀의 승점 1점 차로 추격당했고 이제 5위 유지에도 위기가 생겼고 이번 원정 승점이 간절하다. 코멘트 접전을 본다. 수비 불안으로 흔들린 최근이긴 하지만 플리머스의 홈 경기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특히 아담 남데를 비롯해 중원에 나서 원정팀의 공세를 막아낼 선수들의 존재감이 크다. 존스턴과 디앙다나, 왈라스 등을 앞세울 브루비치가 공격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3점 1점 추가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제골 허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경기로 두 팀 모두 수비를 강화하고 경기에 나설 것이다. 추천 백팀 무승부 2.5 언더 4세 난적 웨스트 브루미치 원정을 승리하며 리즈와 간격을 유지했다. 연승이 끝나며 리즈에 2위를 내줬는데 5위팀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냈다. 그리고 원정 연전을 마치고 돌아온 홈경기에서 연승 도전에 나선다. 리그에서만 공격 포인트 26개를 기록 중인 암스트롱을 비롯해 지난 라운드 골의 주인공인 라이언 프레이저든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누릴 것이다. 헐시티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허더즈 필드를 제압했다. 필러징과 투판 등 최전방에 나선 공격수들이 골을 넣지 못했지만 센터백인 그리부스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며 팀의 중요한 승점 3점을 안겼다. 그로 인해 원정 연승을 3경기까지 이어가며 원정 강자 이미지를 굳혔다. 코멘트 4세의 승리를 본다. 헐시티는 그리부스와 라이언 길스 등 공중볼 제어에 능하고 조직력도 갖춘 수비 라인을 앞세워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셈은 그들이 원정에서 잡았던 팀들과는 전력 자체가 다른 팀이다. 세이와 아리부, 스몰본 등이 중원에 나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고 암스트롱의 마무리가 있을 사셈이 승리할 것이다. 또한 헐시티가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추천 배팅 사우스 햄튼 승 2.5 언더 인텔을 지난 시즌 결승에서 맨시티에 패하며 아쉽게 준 우승에 그쳤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예선에서는 무패를 기록하고도 골득실에서 소시에다드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다행인 건 아틀레티코도 강팀이지만 맨시티와 레알 등 우승권 팀들을 피했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 리그 대승을 비롯해 연승을 이어가며 세리의 1위를 질주 중인데 유벤투스와 피오 등 난적을 모두 제압했다. 리그 득점 5위권에 나란히 올라있는 라우타르와 티랑 등 투톱의 마무리가 안정적이고 세계 최고의 중원이 강점이다. 아틀레티코 조 1위를 차지하며 16강이 왔는데 최강의 2위 팀을 16강에서 만나게 됐다. 코파델 레이준 결승 진출과 함께 리그에서도 3위권 경쟁을 하고 있고 지난 날이가 경기에서도 5골을 폭발하며 대승했지만 인텔의 원정은 확실하게 부담이다. 그래도 이번 원정을 위해 비철과 로드리고 두폴, 베파이 등을 교체로 내보냈기에 베스트 10위를 가동할 수 있다. 코멘트 인테리의 승리를 본다. 코케와 두폴을 비롯해 원정팀은 수비 보호가 되며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다. 그러나 바렐라와 차라노글로 미키타리안이 나설 인테리가 홈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티랑의 공중홍볼 장악에 이어 라우타로가 공격을 이끌 인테리가 1차전 홈 경기를 승리할 것이다. 홈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 원정에서 아틀레티코가 템백으로 강팀을 상대할 수 있고 저득점이 유력하다. 추천 배팅 인터밀란 승 2점 원더. 후벤 조벨의 선에서 랑스와 세비아 등을 밀어내고 2위를 차지했다. 리그 라이벌인 아약스의 챔 수준 결승 진출 등을 집에서 바라봐야 했고 리그에서도 밀리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그에서는 20승 2무의 무패를 달리고 있고 챔스에서도 후성적을 누리고 있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40개 가까운 슈팅 시도를 하는 등 전체적인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 절정이다. 토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망과 밀란 류케세튼이 속하며 죽음의 조라 불리온 조 1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진출했다. 그리고 16강에서 에레디비지의 선두팀을 만나게 됐다. 인테르를 비롯해 어려운 팀들과 만날 가능성도 있었지만 배지 눈이 썩 나쁜 편은 아니다. 재개된 분데스리 가에서는 4승 2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홍수 밸런스가 모두 안정적이다. 코멘트 적전을 본다. 후벤의 이번 시즌 홈 경기력이 워낙 좋은 건 사실이다. 홍중골 장악은 물론 양발이 가능한 스트라이커 룩 대용이 해결할 수 있고 초우텐과 테만텐이 중원에서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